3월 학평 3월 학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습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 위한 난이도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예상되는 1컷을 알마냐? 선생님이 점쟁이가 아니니까 정확히 맞추지 못하겠지만 내 경험상 이게 만약에 똑같은 시험지를 만약에 여름 이후에 냈다면 1컷은 47, 48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3월 달에는 우여곡절이 많고 실수도 많고 그렇잖아. 그래서 예상되는 1컷은 선생님이 한 45 정도 봐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월 학평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3월에서 예를 들어서 45점에서 1점 겨우 됐어. 나는 화학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또한 반대로 38점에서 나는 화학이 안 되는구나.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어디까지 했냐가 중요한 거잖아. 늘 아는 얘기지만 3월 학평은 전범위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전범위까지 기출도 다 푼 상태에서 푸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전범위에 대한 개념은 끝났는데 기출문제는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상태도 많지. 또한 어떤 친구는 3단원까지밖에 개념이 안 되는 친구도 시험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3월의 1컷은 큰 의미를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 우리는 이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거든. 그치? 이번 시험 문제에서 핵심 문항으로 선생님이 써놨어요. 이거 좀 시험자 표시해봐. 틀린 거랑은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 핵심 문항이 어떤 거냐면 이 5번, 6번, 10번, 16번 같은 거는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5번 이상 풀어라. 왜냐하면 이거는 매번 나오는 유형이에요. 오케이? 출제가 매우 자주 된단 말이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다음부터 이런 실수 또는 오답을 내지 않으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여러 번 풀어주는 게 좋아요. 5번이 뭐였죠? 간단한 기체 생성 반응을 이용한 금속의 원자량 구학이었습니다. 그쵸? 동의원소 존재비 문제였고요. 몰롱도 계산 문제였고 PHPOH였어요. 근데 내 판단에는 아마도 이 중에서는 얘가 정답률이 가장 낮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야. 난 개념은 아는데 왜 이거 왜 틀렸을까? 문자가 나오면 정답률이 떨어져요. 숫자만 써있으면 계산을 잘해. 우린 이과니까. 근데 문자가 나오면 버벅이거든. 그거를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자 18, 19, 20번 이제 메인 문항이었죠. 근데 18번 같은 것도 이거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 기체의 양론에서 같은 온도 압력이 있어요. 밀도비는 뭐에 비례한다? 평균 분자량에 비례한다는 걸 쓰면 금방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19번, 20번 문제는 양론 문제에서는 거의 뭐 표준 모델 같은 패턴이었어. 둘 다 혼합 유형으로 출제됐어요. 혼합 유형. 물론 다음번에는 주입이 나오겠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혼합과 주입이 막 돌아가면서 막 섞여 나오기 때문에 혼합 유형을 공부하는 데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금방 시험 봤으니까 금방 기억나잖아. 이거를 외울 수 있을 만큼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가능하시면 다섯 번 이상 또는 열 번 풀어도 해.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사람 딱 나오면 아 쫙쫙쫙 스피드하게 풀어줘야지. 알겠죠? 이게 핵심 문항이었어요. 그 다음 반대로 말한다면 이게 아닌데 틀렸다. 그럼 이제 2단원에서 또는 3단원에서 개념이 좀 부족해. 또는 개념은 아는데 문구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가 좀 몇 개 있었냐가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알겠죠? 자 이번 3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3월 앞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난 열심히 했다. 진짜 열심히 했다. 시험 끝나고 울었다. 그 정도예요. 진짜 많이 했으면 막 화가 나거든. 왜 점수 안 나오지? 그럴 수 있죠. 그죠? 현재 스스로의 학습 상태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인 거야. 이번 시험이. 근데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학의 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어떤 A라는 친구가 있다. 오케이? 얘는 현재 공부할 때 내가 이렇게 알았잖아요. 개념하고 기출하고 개념하고 같이 하면 좋다. 그쵸?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야 되거든. 공부라는 것은. 근데 3단원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어. 4단원은 하나도 몰라. 근데 1단원에 3단원까지 양적 계산 빼고 다 맞췄어. 4단원은 난리가 났지만 그럼 이 친구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만약에 B라는 친구가 있어. 얘는 어? 전범면 1에서 4단원까지 끝났어요. 나름. 야 너 개념은 끝났니? 어? 얘는 끝났어요. 너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까봤더니 점수가 둘 다 36점인 거야. 그럼 얘는 시험을 잘 본 거고 얘는 시험을 못 본 거잖아요. 그쵸? 어?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수는 큰 힘이 없어. 뭐가 포인트냐? 자 일단 이거예요. 아 시간적인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치? 어? 첫 번째는 시간이야. 시간이 부족했다. 어느 정도 부족한데 뭐 심한 경우는 이거죠. 선생님 3페이지 풀인가 끝났어요. 오케이? 아 이 말은 굉장히 느리다는 뜻이거든요. 왜 느릴까를 생각해야 돼. 왜? 알겠죠? 왜 느릴까? 어? 내가 문제를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구나.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어? 글씨를 천천히 쓰나?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알아보지 못할 만큼 빨리 쓸 수는 있어도. 그쵸? 이거는 아직까지 많이 알지 못한 거야. 그쵸? 어느 단원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킬러 페이지는 붙어 4페이지니까 비킬러 파트거든. 자 이거는 비킬러 파트가 약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런 거죠. 불의가 있는데 개념을 너무 엉성하게 했어요. 그럼 당연히 개념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겠고 개념 단순 개념은 안 되는데 문풀이가 연동이 안 되는 친구들 많거든. 그쵸? 이런 식으로. 어 선생님 저는 개념을 다시 해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 컨텐츠로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가능하시면 선생님의 비킬러 특강이 있거든. 스피드 비킬러 특강. 아주 압축된 비킬러 문제풀은 훈련이거든. 그걸 하고 나면 훨씬 좋아져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 킬러 특강이 좀 나오잖아 이제. 남들이 킬러 하니까 나도 킬러 해야지 그거는 별로 좋지 않죠. 그쵸? 다음 두 번째. 또한 아 이런 킬러 파트 넘어가면 킬러 단원. 즉 분명히 나는 3페이지까지 빨리 풀었어. 4페이지가 여유가 좀 있었단 말이야. 10분 남았어. 남아있는 문제 3문제. 3문제 다 날렸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친구들은 아 킬러 단원에 대한 학습을 해야지요. 당연히 킬러 선생님이 킬러 특강을 통해서 같이 가면 좋겠고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본인이 공부할 때 킬러 단원은 정해져 있지만 지금 3월은 얘가 더 중요하거든. 근데 비킬러 파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원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2단원과 이번에 틀린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봐. 2단원 문제랑 3단원 문제 여기를 틀렸다. 여기를 엄청 느리게 풀었다. 이거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원이 1, 2, 3, 4라 그래서 내가 공부를 꼭 1, 2, 3, 4라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개념은 선생님이 수업은 그렇게 진행해줬지만 그치? 그래서 2, 3단원을 빠르게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괜찮은 생각이에요. 아니면 2, 3단원 기출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 좋은 생각이란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테마적으로 들어가면 아 내가 중화적적 문제를 잘 못 푸는구나. 아니면 아 내가 PH, POH 약하구나. 약한 단원들이 있잖아요.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 있으잖아요. 알겠나요? 네. 자 이게 너무 큰 그림을 그리면 야 저거 언제 다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세분화해서 작전을 세우는 게 좋아요. 이런 거잖아. 야 좀 있으면 이제 중앙고사도 봐야 되는데 중앙고사 대비해야 되니까 수능 대비는 좀 내려놔야 되는데 물론 중앙고사 대비해야 되는데 그 바로 중앙고사 이제 시즌 모두 들어가기 전에 뭐 3일 남았어 3일 있어도 나는데 시간이 그러면 작은 테마라도 쪼개서 아 이번 오늘하고 내일이랑 모레는 일단 PH, POH 문제를 한 20개만 풀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내년 중앙고사 끝났어. 근데 다른 학교는 안 끝났어. 그래서 학원은 아주 휴강이야.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시간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또 아 이번에는 내가 뭘 풀어볼까? 짤막짤막 동의문소를 한 20개 풀어보자. 기출 같은 게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전략을 재워서 가야지. 어? 이거 전체 언제 다 하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알겠나요? 자,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고 확실하죠? 그러면 분명히 그 결과는 옵니다. 근데 가능한 건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의 이제 빅킬러 특강, 킬러 특강, 준킬러 엔제 이런 게 막 쏟아 나올 거니까 기대하시고. 자, 항상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알겠죠? 앞으로 계속 여러분 꾸준히 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아멘